어떤 간증 4.295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이도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중복이도 해드리겠습니다. 나사는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마다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사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 층간소음이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간의 다툼이 해결될지어다 부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이웃 갈등이 해결될 째다 이웃 갈등이 해결될 째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 피문드 손으로 안 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째다 어떤 문제가 됐든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그 문제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째다 또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 째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 째다 또한 이혼 문제가 해결될 째다 이혼 문제가 다시 회복될 째다 이혼 문제가 다시 회복될 째다 주님이 임하여서 오늘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어떠한 문제가 됐든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날 째다 나사리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째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경제적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떤 가정에 경제적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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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최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갑상성암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갑상승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승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또한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허리드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드스크가 치유될지다 허리드스크가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들지다. 손목증후군이 치들지다. 손목증후군이 치들지다. 발목, 손목증후군이 치들지다. 족저근막염이 치들지다. 족저근막염이 치들지다. 족저근막염이 치들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들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들지다. 안구건조증이 치들지다. 구강건조점이 치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될지다 또한 아토스 피부염이 치될지다 또한 폐계력이 치될지다 여러가지 조상저주기신이 떠나갈지다 조상저주기신이 떠나갈지다 나살이 있으면 조상저주기신이 떠나갈지다 희귀병이 치될지다 림파스남이 치될지다 작은 근종이 떠나갈지다 작은 근종이 치될지다 여러가지 고지혈증이 치될지다 고지혈증이 치될지다 정신질환이 치될지다 정신질환이 치될지다 정신질환이 치될지다 모든 귀신이 쫄아갈지다 나살에서 모든 귀신이 쫄아갈지다 군대 귀신이 쫄아갈지다 믿음으로 서는 gesam다 지금 시간에 지금의 현사에서 주님의 풍부도 양 환소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사 앞에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두통이 사라질지다. 두통이 사라질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각종 희귀병이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가 증 사이고 기도가 중복기도가 끝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